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Chilling 이예요 What's Good I'm 24x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we already know Black 24x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만들어 볼 비디오는 좀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또 신인하게 만들어줄 컨텐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미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볼 텐데요 얼마 전에 유명한 영어 배우이자 또 전설적인 랩퍼이신 윌 스미스 형님이 또 그의 그 영혼의 단자 음악적 동료인 DJ Jazzy Jeff와 함께 쿼란틴 콘서트를 웹상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관객들을 모아둔 콘서트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윌 스미스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쿼란틴 콘서트를 많은 팬들이 이제 시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윌 스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좀 우상과도 같은 래퍼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좀 어리신 분들은 윌 스미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뭐 래퍼라고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영화배우로서의 이미지가 훨씬 크죠 근데 사실 이분은 래퍼로 데뷔하신 분입니다 80년대 힙합을 주름 잡으셨고 저는 이분이 있어서 미국 힙합이 어느 정도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분이 윌 스미스 있기 전에 프레쉬 프린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 있는 DJ Jazzy Jeff와 함께 80년대의 유명한 드라마 프레쉬 프린스 더 밸레어인가요? 네 그게 엄청난 히트를 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앨범이 초대박을 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미인 상도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이분의 커리어가 힙합에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대두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사실 이분이 미국 힙합의 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셨던 분이고 저는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항상 긍정적인 신이 납니다 항상 이분은 그런 음악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래퍼들은 자신이 살아온 어려운 인생 갱에 대해서 그리고 좀 다소 거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윌 스미스의 음악적인 철학은 자신의 아들에게도 자신의 음악을 당당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이 즐기고 어우를 수 있는 힙합 음악을 만드는 게 이분의 태도였어요 저는 이런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윌 스미스 이 형님이 DJ Jazzy Jeff와 함께 불세출의 80년대 히트곡이었던 브랜뉴 펑크라는 곡이 있어요 저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프레쉬 프린스로 활동할 때 이제 두 번째 정규 앨범일 거예요 He's the DJ, I'm the Rapper 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이 윌 스미스 형님의 엄청난 음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앨범입니다 이 곡은 정말 클래식이에요 많은 래퍼들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을 표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윌 스미스 이 형님은 자가 격리들 중인 팬들을 위해서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 거죠 다소 지루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니까 잠시나마 이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도덕적으로나 래퍼로서나 참 대단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팬심을 또 담아서 DJ Jazzy Jeff와 윌 스미스가 아님 프레쉬 프린스로 돌아가서 브랜뉴 펑크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서로의 근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참 수십 년 된 영혼의 단짝이에요 소울 파트너에요 가봅시다 소문화 때문에 볼 수 있는 쿼란틴 콘서트야 이 곡은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즐길 수가 있다니까 이 곡은 가족들도 같이 즐길 수가 있다니까 이 곡은 가족들도 같이 즐길 수가 있다니까 나는 80년대 하면 NWA 퍼블릭 애너미 에너쿨제이 런디 MC만 생각하지 말고 이 형님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it was kind of kind of well it was kind of an accident the way that it happened one day I was rapping all the beats Jeff was backing me up and all of a sudden he brought in a cup and I dropped my microphone and said what the fuck Jeff wait a minute play it uh he just smiled yeah yeah sing it it made me wanna and we knew almost at once it was a so we continued to listen to it and we knew it and Jeff when I started rapping to it so I paid my house so I took my hobby So I took my hobby because I kardeşim I commissioned and now this part of your choice lord I love you so You know For the time of congratulation and you know Someone I love you and I love you and when you say I saw 너무 좋았다. 너무 유쾌한 형님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이 형님은 진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평가 돼야 되고 존경받을 필요가 있는 형님이예요 힙합 홀오브 페임에 반드시 올라가야 될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형님의 특유의 쿨함과 유쾌함이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고 그런 에디투드가 음악에 굉장히 잘 살려져 있어요 사실 릴스미스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하고도 인연이 있는 형님입니다 윌스미스 형님 앨범 중에 트와이스를 발굴한 프로듀서인 바로 JYP와 그리고 BTS를 발굴한 프로듀서인 방시혁이 공동 프로듀싱한 곡이 있어요 Wish I'm Way That인가? 그게 바로 윌스미스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하나인데 그 곡을 박진영과 JYP와 강시혁이 두 사람이 공동 프로듀싱을 한 걸로 또 화제가 되었죠 특히나 요즘에는 아드린 제이든이 워낙 힙합씬에서도 잘 나가는 래퍼라서 참 이게 탈런트가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 형님의 음악도 굉장히 재평가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형님도 앨범을 굉장히 많이 팔았고 특히 약간 힙합의 어두운 면 보다는 힙합의 어떻게 보면 밝은 면? 우울한 사람들을 다 실측해 만들고 신나게 만들고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만든 형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힙합에서 굉장히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배우 이기 이전에 말이에요 너무 신나네요 형님이 좀 연세가 많으신데 너무나 기운차고 쌩쌩한 모습이셔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결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뱃쌤 thes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